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희 오늘 영당기 토익 스피킹 기술 애칭으로 수술 토스라는 교재 온라인 영상 강의인데 사실 현장 강의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촬영하게 된 첫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좀 소소한 파트들 이론을 다뤄볼 거고 그 3개 파트 정도 되는데 토스란 어떤 시험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일단 여기 토스 시험 봐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볼게요 난 토스 봐왔어 어 그래도 절반 정도 되네 어떻게 7만 7천을 버리셨어요? 아니면은 아 버렸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겠대 그래서 이 시험은 일단 시험이기 때문에 파트 구성이 되어 있고 파트마다 좀 다른 것들을 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파트들을 좀 이렇게 고루고루 골고루 풀어보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쪽에 보면은 좀 이론에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중반부에 가서 문풀이라는 건 저희 기출에 대비해 기출 문제를 풀면서 실전에 대비하는 문제 여러가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이고 마지막에 이제 액슈얼 테스트가 실전 대비 왜냐하면 이 시험은 자유롭게 문제를 갖다 푸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대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준비 시간 그리고 말하기 시간 그리고 요즘에 또 최근에 도입이 된 게 노트테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트테이킹도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 풀이 할 때도 연습해야 되지만 실제로 시간이 이렇게 가는 와중에 노트테이킹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함께 실전 모의고사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다시피 시험 속에 있을 거고요 파트 1 이론, 파트 2 이론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론 A, 파트 5 이론 A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토익 스피킹 어때요? 토익 스피킹 하면 인상이 어때요? 토익이랑 토익 스피킹 차이점을 물어보면 어떤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말하는 거 당연하지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짧은 시험 근데 비용은 비싸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비싸다 말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아끼지 않고 7만 7천 원을 쉽게 걸자 하더라고 이제 모바일 결제가 돼서 그런지 카카오페이가 돼서 그런지 되게 가볍게 클릭 클릭 클릭만으로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좀 쉽게 도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이 시험은 6개 파트 11개 문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짧아요 그래서 짧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대부분 이제 허무하다 내 7만 7천 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6개 파트가 어떤 파트인지 파트 1 제목부터 영어로 지문 크게 읽기란 영어로 시작 Read a text aloud 지금 여기 보면 aloud도 보이죠?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이게 총 2문제가 나오고요 자 파트 2 사진 묘사하기는 영어로 시작 Describe a picture 사진을 하나 묘사하게 돼 있습니다 칼란 사진이에요 자 세 번째 파트 질문에 응답하기 시작 Respond to questions 총 3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친구가 지금 발음을 잘못하는데 퀘스천이 아니야 Q 발음은 쿠라고 발음해야 돼 따라 하겠습니다 questions 그렇지 이런 발음은 소소하지만 이런 거 고쳐야 돼요 말하긴 할 거니까 그리고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응답하기는 차트를 보고 해당하는 질문 3개를 듣고 답변하는 총 3개짜리 파트입니다 제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요 쿠 잘 고치셨어요 네 이번엔 자 이제 다섯 번째 파트 해결책 제시하기 제안하기는 영어로 시작 Propose a solution 상황은 한 개가 주어져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해결책 하나 제시하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학생분들에게 하나 말고 두 개의 해결책을 제시해줘 라는 템플릿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흔히 토스하면 템플릿이 있지 않나요 선생님 하시는데 맞아요 템플릿을 가장 유용하게 써먹는 파트가 파트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가 달달달달달 볶아서 템플릿을 빨리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파트죠 그죠 자 그럼 여섯 번째 파트 의견 제시하기 영어 읽어볼게요 시작 Express an opinion 자 의견을 제시하는데 말 그대로 하나의 의견을 고수하며 하나의 의견에 대해서 한 개 질문 풀이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총 11개 문제예요 그래서 11개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끝나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좀 요즘에 달라진 게 노트테이킹이 가능해요 노트테이킹 노트테이킹에 관해서 제가 또 따로 유튜브에 영상 찍은 것도 있는데 노트테이킹은 어떤 종이냐면 처음에 들어가면 왜 토익도 토익스피킹도 OMR 카드 작성을 하거든요 그거의 뒷면이에요 그래서 OMR 카드 작성할 때 주는 컴퓨터 사인펜 가지고 이제 뒤에다가 극적여라 하고 이제 그대로 킵을 하게 하더라고 끝나고 나면은 둘 다 반납하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컴퓨터 사인펜이라는 게 미세한 필감이 아니라 약간 극적이는 슥슥하는 필감이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그걸로 연습을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컴퓨터 사인펜이다라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노트테이킹을 가능하게 하지만 모든 파트가 노트테이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읽기 파트 노트테이킹 못해 내가 여러분들 이건 전자 칠판이니까 지금 내가 막 쓰는 건데 컴퓨터에다 놓고 막 쓸 수 없단 말이야 사진 묘사하기는 어때요 여기서 사진 묘사하기 난 노트테이킹 해야 된다 손 한 번 들어봐 사진 묘사하기 별로 필요 없다 손 한 번 들어봐 경력자들은 연륜이 있을 땐 별로 안 해 노트테이킹을 근데 초보는 노트테이킹을 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경력이 좀 되면 에이 필요 없어 하고 이제 귀찮아 하거든요 노트테이킹을 그래서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말의 생각 준비 시간에 생각을 했는데 미처 나중에 말할 때 놓치는 그런 것도 있거든 분명히 단어들이 그래서 이렇게 써 놓은 것도 나쁘지 않아 파트 3는 노트테이킹 못해요 준비 시간 3천되어 뭘 노트하겠어 점? 세모? 네모? 그러니까 이거는 못해 네 번째 파트도 사실 노트테이킹 불가 요것도 이제 듣고 바로 차트에서 찾는 거지 뭔가를 쓰는 파트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대망의 파트 5는 노트테이킹을 하죠 그죠 대망의 파트 6도 노트테이킹을 해요 네 여기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 적극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노트테이킹을 할 때 문장 단위가 아니라는 거야 문장 단위 아니야 그러니까 평소에도 우리가 이걸 연습한 게 문장 단위로 하면 망해요 왜냐면 준비 시간이 어차피 45초 30초인데 45초 30초에 진짜 제대로 된 문장 한 두 개 쓸까 말까거든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로 노트테이킹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달라진 그런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노트테이킹 된다와 예전에 이제 시험을 봐봤으면 요즘에 또 뭐가 달라졌냐면 준비 시간이 짜끈짜끈 들어가는 게 있어요 3초 찌끔찌끔 말 그대로 그래서 3초 주면 사람들이 어 어 어 하면 이제 끝나버려 근데 이 3초가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니까 뭐 요 파트랑 요 파트에 3초가 추가됐는데 그거는 이제 몇 번의 모의고사를 보시면 그 흐름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준비 시간이 좀 길어진 파트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요 체감 자체는 좀 쉬워졌다 generous 약간 좀 관대해졌다 시험이 다만 이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또 꼬이게 생각해 뭐라냐면 선생님 노트테이킹 이제 되게끔 해주니까 그리고 준비 시간도 늘어났으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지 않나요 라고 사람들이 또 꼬인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ETS는 그렇게 꼬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ETS는 그냥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조교님들도 보면은 뭐 비슷하게 나오잖아 항상 우리가 준비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시험을 잘 봐라라는 장치지 너네 이제 이거 줘놓고 이제 문제는 어렵게 낼 거야 이게 아니니까 평상시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볼 쪽에 유효하고 의미 있는 레벨은 6, 7,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라는 점수가 나는 6이에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6 오케이 나는 7입니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7 오케이 나는 8입니다 어때? 노? 노버리? 레벨 6, 7, 8에서 사실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이제 취준생들에게 물어보면 6에서 7대의 분포를 해요 그래서 6, 7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사실 6에 150과 7에 160은 한 끗 차이잖아 10점 차이 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얘는 문법 실수가 있어 레벨 6는 잘하는 것 같지만 레벨 7은 문법 실수가 없어 오케이 그리고 문법 실수가 없는데 빠르고 유창해 그게 레벨 8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가 조금 어려운데 왜냐하면 문법을 안 틀리는 게 되게 어렵잖아 근데 여기서 여기 올라가려면 그 정신 바짝 차리는 와중에 빨리 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등급의 차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대표적인 모습은 이래요 레벨 5는 말귀를 못 알아 듣는 소위 말해서 동문서답에 답변을 많이 하세요 이분들은 그래서 얘는 지금 질문의 유지를 모르나? 평가자의 입장에서 뭐야 왜 딴 얘기해 이런 애들이 레벨 5야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맞는데 어떤 데는 딴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레벨 6가 내가 말했던 문법이 엉망이다 이게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야 그리고 레벨 7은 문법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말을 한다 근데 그거에다가 레벨 8이 기교, 속도 등등 유창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어학연수를 갔다 오면 사람들이 레벨 8을 욕심낼만 하지 왜냐하면 내가 돈 들여서 어학연수 갔다 오지 돈 안 들이지 않잖아 워호를 가더라도 여러분들 돈이 어느 정도 들잖아요 그러면 외국 갔다 온 만큼 내가 성적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특히 레벨 7 만만하게 보시는데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건 바로 뭐에 있어? 문법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학연수 갔다 오더라도 입이 T거든? T는데 브로큰 잉글리시가 꽤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라한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외국 경험이 있는 분일수록 더 철저하게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지금까지 했던 얘기 좀 두서없는 얘기였는데 토스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7700 이게 정체가 뭡니까? 아 그렇죠 7만 7천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죠? 여러분들 7만 7천원 오늘 내가 누구한테 받아 그러면 7만 7천 갖고 뭐 할 거야? 뭐 하고 싶어?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사실 요즘에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7만 7천원으로 뭔가 대단한 걸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7만 7천원이면 여기 이제 근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어 뭐 한우를 2인 그것도 많이도 아니야 한우를 그냥 배가 막 부르게까지는 아니고 2인이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값 정도는 된다 내가 아직까지 여기 강남에 있으면서 신논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 안 가본 데가 하나 있어요 정복하지 못한 맛집 제일 근처에 있는 맛집인데 여기 1층에 횟집 가봤어? 거기 나는 언제 가고 싶냐면 저녁에 수업 끝나고 나갈 때 한 9시 10시쯤에 사람들 요즘에 날씨 막 좋고 이러잖아 그러면 밖에서 막 술을 마시고 막 있어 회를 갖다 밖에서 되게 운치 있게 그러면 나도 언젠간 저기 가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이제 학원 앞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입고 앞에 선생님이 막 술 마시고 있으면 약간 좀 그럴까봐 근데 모르지 또 이제 내 안경 쓰고 선글래스 끼고 오는 거지 근데 횟집값으로는 좀 모자라요 횟값으로는 좀 모자랄 것 같아 거기 광어 파는 거 가격이 좀 나가더라고 또 소주에 맥주에 거기 붙어있는 거 보면 테슬라를 또 시켜 먹으면 돈이 또 나갈 것 같아 그래서 한우에 맥주 한 잔 내가 봤을 때 이게 두 번을 봐 시험을 두 번을 보면은 이제 어때요 뭐 할 수 있을까 그 돈으로 한 15, 16만 원 되는 돈으로 뭐였어요? 뭐 뭐 뭐? 정장 안 봐? 15만 원으로 정장 살 수 있어? 오 좋은 좋은데 되게 저렴한데 난 이렇게 생각했어 제주도 왕복 제주도 왕복 티켓값은 된다 그리고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 1박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을 두 번을 내가 제대로 이렇게 돈을 아낄 수 있으면 제주도에 그냥 콧바람쇠로 갔다 오면 돼 여기 신혼영역에서 구호선 타면요 여기 김포구까지는 35분 걸려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정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렴하면 저렴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큰 돈일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막 넉넉하진 않으니 두 번 내지는 세 번에 끝내려고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세 번만 시험 봐라 이게 아니라 충분히 연습을 해서 두세 번만에 끝내려고 해야지 충분히 연습도 하지 않고 쌤 저는요 다음 주에 원서를 써야 돼가지고요 이번 주말에 시험을 보고 다음 주 목요일에 성적 나오는 그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목적지가 있어서 이 버스 타면 거기까지 간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연습해야지 이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 저기 엘모 회사에 다니시던 분이셨어 그 부장님이 이제 되게 웃긴 게 중국으로 주재원을 나가는데 토스 성적이 필요하대 그래서 중국 주재원인데 왜 토스 성적이 필요했더니 아무튼 회사가 그렇대 그래서 토스 몇 점을 받아야 되냐면 이분이 레벨 6에 130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참고로 이분은 공대생이셨어요 그리고 계속 그런 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영어에 아예 손을 놓은 지가 10년이 넘은 거야 근데 이걸 받으려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외울 것도 있고 약간 응용이 돼야 되잖아 영어가 그래서 이분이 4에 90을 주금창 받다가 날 찾아온 거야 쌤 저는 저녁반을 들었는데 다 몇 달을 재수원해도 좋으니까 6에 130만 만들어주시면 된다 그때가 한 4월쯤에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뻥이 아니고 12월까지 수업을 계속 들었어요 계속 근데 계속 듣는 와중에 이분은 이제 무조건 이걸 갔어야 돼 중국을 왜냐하면 이제 자식들도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회사에서 이 사람을 보내준다고 거의 결정이 나있는데 성적만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수업은 수업대로 듣고 이분이 거의 자기 말로는 그걸 해 천만 원 가까이 토스에 시험을 들인 거야 천만 원 가까이 거의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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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을 본 거야 매주가 뭐예요 토일 토일 다 주중에 시험 다 그 반년 넘게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확률을 높은 거야 확률 게임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또도요 인생에 로또 한 장 사놓고 나 로또 되고 싶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야 로또를 자주 많이 사야지 로또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 로또 막 몇십 장 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셨어요 천만 원 여러분들 천만 원인지 일단 계좌에 대한 계좌 상황을 생각해 보고 그래서 이분이 6에 140이 나왔어요 그래서 6에 140이 나온 날 나를 우리 연구원들이랑 4명이 같이 많이 도와줬어 우리 조교님들이랑 해가지고 같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피자 앤 파스타와 와인을 대접을 해주셨어요 경사 났지 6에 140 나왔던 날 6에 130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돈 좀 투자하시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부한 것들이 어느 날 시험에 턱하니 나오는 그런 날이 있어 로또 담청된 것처럼 그런데 그러지 않을 거면 무슨 말인지 알죠 공부 많이 하고 보라는 거야 확률 게임 하지 말고 그리고 목표 6에 7 정도 받아야지 6, 7 정도 받아야지 내가 공부 좀 했다 성적표 보더라도 의미가 있지 레벨 5 적어놓고 나 뽑아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나 공부 좀 했어요 아니잖아 그리고 이 과정은 이게 아까 짜여진 커리큘럼을 봤지만 2주 과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2주 만에 끝내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 하루 24시간이잖아 잠 4시간만 자고 토스 20시간 공부해야 돼 진짜 그래 해봐서 알죠 알겠어 6시간 자면 18시간 공부해 그런 식으로 한 이 정도로 올인을 2주 동안 해야지 토스 이게 되는 거지 2주 만에 수업은 다 나가잖아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데 본인이 연습량으로 이걸 따라와야 되는 거지 수업의 속도와 이 내용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잘 소화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영상 보는 친구들은 이게 말하기 수업인데 왜 2배속으로 들어? 난 그거 묻고 싶어 왜 2배속으로 듣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빨리 말하면 2배속이면 4배속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말하기 수업은 정속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영어를 빨리 하는 걸 들어봤자 그걸 내가 따라 똑같이 말하지 못할 테니까 자 그러면 지문 크기 읽기라는 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재 페이지 나와 있죠 자 이 페이지는 이 페이지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첫 화면이에요 첫 화면 제목이 Read a Text Allowed 입니다 자 우리 디렉션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두 개의 문제가 나와요 두 개의 문제가 45초 45초 개별적으로 각각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는 좀 여유로워요 일단 시작이 되면 근데 나도 아직까지는 시험 치러 가면은 약간 파트 1 시작하기 전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도 없잖아 뭐냐면 달리기 시합에 준비선에 딱 서가지고 언제 총이 빵 하고 쏴지나 그런 느낌으로 콩닥콩닥 거려 그래서 막 들어가면 막상 45초가 좀 여유롭죠 왜냐하면 지문을 다 읽어도 화면에 몇 초 남아요 보통 저는 한 30몇 초 남거든요 한 35초 남아요 30 한 1, 2초 남겠다 그래서 저는 두 번 읽어요 두 번 읽어도 심지어 시간이 남더라고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여유롭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걸요 그러지 않았나요 남았을걸 시간이 그치 무슨 말이냐면 빨리 읽지 말라는 거야 빨리 읽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험생이 가장 크게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파트 오늘 빨리 읽어 전혀 의미 없거든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적절하게 오늘 배워 알려드리는 그 스킬을 이용해서 적절한 속도로 말을 해야 돼요 적절한 속도 자 말씀드린 대로 준비 시간 45초 따로 주어지고요 이 시험은 업 카운팅이 아니라 다운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또 3초 남을 때쯤 가슴이 또 콩닥콩닥 거리죠 다른 파트들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말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또 허다해요 그래서 다운 카운팅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파트 1의 경우는 이런 것들을 다 보는데 이 안에서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사실 한국 사람들은 발음이 문제되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발음이 구려서 라는 말을 아까 그분도 엘모 회사의 그분도 선생님 제가 발음이 구려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발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영어를 하는 모습을 제가 듣고 평가를 해보면 오히려 단어 강세, 문장 강세가 문제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고요 억양, 그래서 이제 억양이 생겨나야 되는데 억양이 쉽지가 않지 지금 보면 한국 사람들이 보통 영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고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근데 여기서 제일 자연스럽게 뭔데 I love you,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억양이라는 게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고 I love you 이래버리니까 무슨 AI도 아니고 그런 소리를 낸다라는 거야 그리고 의미 단위 끊어 읽기는 이제 오늘 이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국어도 마찬가지야 한국어에서도 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자 그리고 요런 지문들을 우리가 읽게 된다라는 거 요건 뭐 지문을 통해서 다양하게 두루두루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읽기를 할 때는 의미 단위가 이제 1번이니까 의미 단위를 알아보겠는데 한국어도 사실 의미 단위 끊어 읽기라는 걸 여러분들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한국어 네이티브잖아 그치? Mother tongue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의식 없이 말하더라도 분명히 이걸 제대로 말하실 수가 있다고 이거 읽어봐 시작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그런 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실제로는 뭐가 돼야 돼? 시작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설명 아무것도 없이 누구한테 영어를 시키잖아요 그럼 영어에 이런 거를 하나도 안 지키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디를 끊어줘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치사구의 앞뒤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 읽는데 자 일단 읽어봐요 시작 Please watch your steps along the way 근데 그게 틀렸어 뭐가 틀렸냐면 영어는 우리가 국어 공책이랑 영어 공책을 비교해보면 국어 공책은 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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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지도 요러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러면 Please watch your steps along the way 하고 딱딱딱딱딱 끊기는 읽혔어 근데 영어는 옆으로 쭉쭉쭉쭉 뻗어있단 말이야 그치? 까만색이 여기 세 번째 주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고 음악 공책처럼 그러면 영어는 이렇게 옆으로 쭉쭉쭉쭉 이어서 여러분들 필기체라고 들어봤어요 필기체로 예를 들어서 A, S, K를 쓰잖아 그러면 필기체로 요렇게 이렇게 계속 안 떨어지고 쓸 수 있는 거야 임파시블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되게 길잖아요 그러면 그걸 필기체로 쓰잖아 그러면 안 떨어뜨려도 돼 얘네는 이제 소리 자체도 그렇지만 이걸 갖다 이렇게 계속 나 계속 한 번도 안 떨어뜨렸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연결성이 되게 중요한 언어예요 그래서 연결성을 소리에서도 내는데 무슨 말이냐면 Please watch your steps along the way 이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숨 한 번을 쉬고 여기서 쉬고 Please watch your steps along the way 하고 여기까지 하나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다시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 끊지 말라는 거 밀어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항상 그래서 학생들 등을 막 밀고 다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끊는 건데 끊는 게 아니라 이게 의미 단위를 멀리 만들어주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Please watch your steps along the way 그렇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 시작 On this tour we will visit the factory 그치? 끝날 때도 팩토리 이러지 마요 팩토리 하고 여운이 좀 이렇게 남게 자 그 다음에 절도 이렇게 끊어줘야 되는데 절이라는 시그널 앞에서 끊어야 돼요 여기서 무슨 절이냐는 중요하지 않아 명사절, 혐오사절, 부사절 중요하지 않고 whatever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who 그 다음에 if 이 앞에서 끊어야 돼 그런데 한국사람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우리 교과서 같은데 참고서 같은데 뭐라 나와 있냐면 내 생각에는 그래 라는 절이 있어 어떻게 나와 있어 I think that 주어동사로 돼 있지 그럼 한국사람들 지금 머리와 몸과 마음의 다 어떻게 입력돼 있냐면 I think that you're right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얼마나 잘못된 거야 어떻게 돼야 돼? I think 이거 하라는 거야 지금 알겠지? 자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You can order whatever you want 오케이 그 다음에 시작 You will meet Jimmy Hoffman who is last year's winner 밀어요 그 다음에 시작 The sale will end soon if we run out of them them 하고 끊지 말고 them 하고 길게 자 그 다음에 준동사구입니다 준동사구는 투부정사 분사 그리고 동명사가 대표적인 준동사구예요 그래서 동사는 동사인데 문장 안에 그런데 얘가 1번 동사는 아닌 거야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퍼스트랑 세컨드가 있어 아저씨가 여자친구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걸 따로따로 떼어놔야 된다고 왜 동사와 준동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나는 커피를 좋아해 영어로 하면 뭐야 난 커피 좋아해 I like coffee야 그치 그런데 얘가 얘는 마시는 거기 때문에 난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해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뭐라 할 수 있어 I like to drink coffee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봐라 얘랑 얘랑은 어 메인 여기가 이제 와이프인데 여자친구가 떡하니 생겼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와이프인데 여친이 생겨 그럼 같이 살게 하면 안 되지 같이 두 개만 하면 안 되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I like to drink coffee 이렇게 떼어놔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동사와 중동사는 같이 두지 않는다 한번 읽어볼게 I like 이거 같이 읽어봐 일단 난 좋아한다 시작 I like coffee 한 번 더 I like coffee 근데 여기는 시작 I like to drink coffee 한 번 더 I like to drink coffee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위에 투부정사 시작 I'm glad to see you 자 밑에 분사 시작 You may take the buses parked outside 그 다음에 동명사 시작 Please stop moving your seats 그렇죠 근데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기본 성질은 가지고 있어요 얘들이 아무리 준동사를 하더라도 그게 무슨 성질이냐면 동사의 목적어가 계속 이렇게 여기 동사의 목적어가 따라온단 말이야 그럼 얘들을 또 한 덩어리로 봐줘야 돼 얘들을 한 덩어리로 to see 하고 끊으면 안 된다고 동사의 목적어까지를 한 덩어리처럼 봐줘야 된다는 거야 자 구두점입니다 당연히 끊겠죠 자 당연히 today 하고 멈추지 말고 시작 today we will announce the winners 그 다음에 시작 have you checked the weather forecast 그 다음에 시작 join the festival this weekend 그렇죠 그래서 구두점 끊기까지 지금 교재 보면 되게 간단하게 문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말하기 과목은 책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 뭔지 알지 해보면 알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천차만별로 읽거든 천차만별로 지원자 그냥 today 쉬었다 we will announce the winners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읽어 근데 계속 음원을 들으면서 흉내를 내고 따라하셔야 돼요 말하기는 교재만 보고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교재 자 그러면 이 시험에 출제되는 요소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지문에는 나열되는 문장이 있어요 나열되는 문장이라는 건 적게는 3개 많게는 여기 보면 4개까지 나열이 돼요 다섯 여섯 일고 이렇게 안 나와 3개 내지는 4개야 그러면 3개가 됐을 때는 여기 보이지 내가 A, B, C로 변경해 A, B, C 이런 식으로 음에 어떤 차이를 둘 수 있어야 돼 손가락으로 그리면서 A, B, C 한번 해볼게요 톤 시작 A, B, C 한 번 더 시작 A, B, C 그럼 문장 넣어서 읽어봐요 시작 She's known as an actress, a reporter, and an author 밑에 것도 시작 You can use the exits in the front, on the side, or at the rear of the aircraft 이런 게 좀 어려워 길어지면서 뭔가 하나처럼 처리해줘야 돼 네 개짜리 가보겠습니다 시작 We will review the history of France, Germany, Italy, and Spain 그치? 두 번째 거 시작 Please do not use smart phones, laptop computers, tablet PCs, or any other electronic devices 내가 여러분들께 첫날 숨 쉬지 마세요 숨을 참으세요 했던 거 기억나요? 숨을 처음에 몇 초 참을 했어 5초, 그 다음에 몇 초 참을 했어 10초, 그 다음에 몇 초 참을 했어 10초, 옛날에 믿거나 말거나 20초에서 30초까지 참을 했어 내가 애들이 막 얼게 져가지고 이런 거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애들을 죽일 거다 싶어가지고 15초까지만 해요 요즘에는 근데 이 정도 읽으려면 그 정도 숨 참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서 숨을 크게 쉬고 한 번에 갑니다 다시 한 번 시작 Please do not use smart phones, laptop computers, tablet PCs, or any other electronic devices 그치? 그러니까 폐가 있으니까 제가 뭐 폐 사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동물으로 태어나서 폐를 가지고 있으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거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폐를 많이 늘려서 바람을 많이 담으면 돼요 자 그리고 단어의 중요에 따라 강약을 지켜 읽어라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강의가 단어 강세 그리고 어떤 문장 안에서 I love you 되는 그 강세 그거를 강의만 하면 내가 강의를 한 시간, 한 시간, 두 시간을 뽑을 수 있는 내용이야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수업을 해주지 그치? 근데 아주 간결하게 한 페이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강조해서 읽으면 된다 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들은 알지? 여러분들 다 배우고 난 다음에 한눈에 써머리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내용이 있잖아 어떤 단어 뭐가 강조되고 어떤 단어 뭐가 강조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은 이 강의가 따로 촬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했던 그 예문들을 그 친구도 읽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 강의를 따라 보고 오셔서 정리를 하자면 그 강조되는 단어들 우리가 맨날 이렇게 읽잖아요 지문을 이렇게 읽는 것들을 애들이 보면은 동사도 조동사 말고 본동사 강조되더라 그치? 그 다음에 이어동사 알죠? 일어나란 뭐야? 스탠드 업! 그치? 앉아란 뭐야? 스탯 다운! 그 뒤에 오는 부사 강조된다 부사! 이게 되게 중요한 컨셉이지 부정어 내가 맨날 부정 단어 not 있으면 강조해 이러잖아 보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동사 다음에 오는 애들 It is good It is nice 할 때 보호 강조 숫자 다 강조돼요 1, 2, 3, 1, 2, 3, 4, 5, 6, 4 분사도 강조됩니다 p, p, i, n, g 형태 둘 다 왜냐면 얘도 동사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리고 명사도 강조되죠 대명사는 안 돼요 명사 강조되죠 복합명사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랑 크림이야 아이스크림은 어디 강조돼? 아이스 강조돼 첫 단어 강조 왜 그런 거야 이제 봤던 것들이 막 머리에 스쳐 지나가지 걔가 왜 강조됐는지 복합명사 그 다음에 고유명사 강조되죠 근데 사람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여기고 고유명사지만 내가 이름이 한국어 이름이 저 이름이 영어는 Gwen이에요 Gwen 근데 한국어 이름은 이세영인 거야 그럼 우리 집에 이제 이름 패밀리네임이 뭐야 패밀리네임 이인 거야 그치? 그럼 패밀리네임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럼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 가문의 이름이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사람의 성을 더 강조시켜야 돼 그래서 Hi, my name is Gwen Lee 하고 Lee를 더 Hi, my name is Edward Thompson 하고 Thompson을 더 강조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동명사도 동사격이니까 강조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 최상급 강조되는 거 느끼셨어요? It is more interesting 이런 거 있지 It is less fun 이렇게 비교급 최상급 강조하고 한정사는 이게 지금 보면은 좀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저는 약간 이것도 이제 지칭 대명사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This, that 이런 것들 강조되는 것들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이건 나중에 지문 보면서 얘기를 해봐요 자, 제안어 Let's, please 강조됩니다 첫 단어들 명령어 가라 하면 뭘 거야 가 Go 이거 말 그대로 명령어는 대부분 동사거든 야, 먹어 이러면 뭘 하겠어 그 단어가 강조되는 거야 먹으라는데 어떤 단어를 강조할 거야 It 이러지 명령어 그 다음에 인사말 인사말이 뭐 나올 것 같아요 지문이 Hello Thank you Goodbye Attention Ladies and gentlemen 이런 걸 때 인사말 강조돼 첫 단어 부사는 알죠 곧 전화 줄 거예요 이러면 We will call you back momentarily 부사 강조되는 거 As soon as possible 이런 부사들 왜냐하면 부사는 약간 나는 부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엄마가 시금치나물을 붙이잖아요 시금치나물은 그냥 데쳐가지고 간장으로 여기 조금만 조금만 붙이면 돼 근데 그게 꼭 모양새가 좋으려면 위에 마지막에 뭘 뿌려야 돼 참기름 위에 참깨를 붙여요 보이기 좋으려면 그런 느낌이 부사인 거야 사실 참깨가 없어도 먹을만 하잖아 근데 있으면 어때? 보기 좋은 거야 부사가 약간 그런 격이 수식어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Oh it's a day 오늘 하루의 날이야 어차피 24시간 주어졌으니까 근데 it's a lovely day 이러면 lovely가 주는 그 느낌이 있잖아 It's a very lovely day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수식어를 약간 약간 부여하는 느낌이 있어요 시금치를 보면서 느끼세요 시금치를 보며 그 위에 뿌려져 있는 통깨 깨소금이 주는 그런 느낌이다 강조를 해주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내가 계속 습관적으로 그렇게 읽힌 거야 그게 이렇게 한 번 본다고 되겠어? 안 돼 영상강의 이거 한 번 본다고 그렇게 읽혀져? 아니라는 거 알잖아 연습하는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수 없이 하시고 한 번 정리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틀렸다 얘기 듣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으로 나와야 돼요 습관 아무튼 이 교재는 한 페이지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걸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가 의미 단위예요 의미 단위 자 의미 단위를 끊으면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Welcome back to Chef's Table I'm your host Oscar Miller Today's guest is famous for her talent, skills, and passion Ladies and gentlemen Please don't go anywhere and stay too for more delicious dishes 자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파악돼야 되는 건 내가 아까 말했던 문장이 끝나는 부분이라든지 전치사 앞에 그리고 절이 있다면 거기서 끊는 그런 부분들 한 번 보셨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여러분들 확인해야 되는 게 강조되는 단어 방금 우리 봤던 거 Welcome은 welcome인데 돌아온 걸 환영한 데서 우리가 어딜 강조해야 돼 Welcome back 이런 게 이어 농사죠 그 다음에 고유명사 Chef's Table 그치 그 다음에 소유각 다음에 명사 명사 I'm your host 사람 이름은 Miller 가문의 이름 우리가 철수 김이잖아 영어는 김철수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소유격이 아니라 뭐라 명사 그 다음에 보어 famous 그 다음에 전사고의 명사이자 형 수식 받은 소유격 다음에 명사죠 talent, skills, and passion 그쵸 명사 명사 Ladies, gentlemen Please let's 제안어 청유어 Please, 부정단어 No 그 다음에 부정, 부사 Anywhere 그치 그리고 stay는 여기서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형식 동사에 보호가 와요 Stay tuned 그래서 보호 강조야 For 비교급 그 다음에 형 수식 받은 Dishes 이렇게 강조가 된다라는 어찌 보면 수학 공식과도 같은 공식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이제 이제 확실히 이 컨셉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걸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그럼 지금 영어 더 잘할 거야 한국 교육을 갖다가 어떻게 좀 해봐야겠어 이거 초등학교 때 진짜 솔직히 한두 시간만 누가 해주면 애들이 좀 나아질 건데 훨씬 안 바뀌면 니네 자식은 니네가 가르쳐 이렇게 한 페이지 펴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그 다음에 이게 전부가 아닌 게 단어의 강세라는 거 단어의 강세 따라하겠습니다 welcome welcome table table 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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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car Oscar Miller Miller today's today's g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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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ous famous talent talent skills skills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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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dies ladies gentlemen 입술 앞으로 gentleman 입술 앞으로 gentl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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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have a go gentleman gentleman 그리고 anywhere anywhere delicious di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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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된 꼴을 알고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시험에 이걸 다 쓸 순 없거든요 이와 같이 그럼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 물론 우리가 이걸 이렇게 된다는 거 지금 얘기는 했지만 여기 abc도 있잖아요 abc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면 실제 시험은 이거 없이 그냥 아까 맨 지문으로 봐야 된다고 뭐 아무튼 이걸 갖다가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welcome back to chef's table i'm your host oscar miller today's guest is famous for her talent skills and passion ladies and gentlemen please don't go anywhere and stay too for more delicious dishes 그치 자 그러면은 마이크를 잡아 봅니다 거기 마이크 가지고 계신 분이 요거를 읽는 거를 저희가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안 보여주는 게 이제 실제 시험 같은 거잖아 자 본인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welcome back to chef's table i'm your host oscar miller today's guest is famous for her talent skill and passion ladies and gentlemen please don't go anywhere and stay tuned for more delicious dishes 이렇게 있는 거 그대로 읽는데도 이렇게 다 틀리잖아 있는 거 그대로 읽는데도 s 발음 s 발음대로 안 챙겨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today's guest today's guest today's guest 이렇게 읽잖아 그치 그리고 anywhere and 하고 넘어가지 anywhere 숨 딸리니까 빨리 넘어가는 것 같던데 이게 연출이 됐을 때 이게 나오는 거랑 수식 따져서 이렇게 쓰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딱 틀리는 순간들 보셨죠 틀린 거 엉뚱한 거 말하는 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연습해야 하냐면 녹음을 해서 자기 걸 녹음해서 그리고 다기가 또 듣고 그러니까 두 배가 걸리는 거야 사실상 시간이 자 없이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없이 하면 또 자 시작 Welcome back to Chef's Table I'm your host Oscar Miller Today's guest is famous for talent, skills, and passion Ladies and gentlemen, please don't go anywhere and stay tuned for more delicious dishes 그치 자 그러면 대표 문제 하나에 적용해 볼게요 바로 이 지문입니다 45초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한 두 번 정도? 이 정도 지문이 그냥 토스 시험에 평균적으로 나오는 무난한 지문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그냥 평이한 수준의 지문이에요 가끔가다가 저 프리스크립션이나 메디케이션 어포인먼트 이런 어려운 다운 한 명씩 나옵니다 뭐 그거는 특이 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마이크 옆에 사람 들어주세요 자 본인은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의미 단위를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의미 단위를 보여준다는 건 의미의 분절되는 부분을 밀어내야 되잖아 자 본인이 읽어본다 자 시작 왜 이래 왜 이래 어디서 꺼낼 건데 shortly 이러면 shortly 이게 의미 단위를 끊을 때가 있잖아 will be you shortly 지금 그 부분을 못 본 거잖아 전사고 앞과 뒤를 끊지 않을까 will you surely 이렇게 되는 거야 will you surely 그치 그리고 여기도 그랬어요 if you'd like to make a new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끊으시면 돼요 어디 앞에서 if you'd like to make a new appointment 그렇죠 그래서 끊기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본인이 더 자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얘는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시그너들은 없지만 얘가 고위 명사의 덩어리잖아 얘 사이는 어떻게 끊길 수가 없거든 그럼 여기 앞에서 끊고 들어가면 돼 전순하고 끊으면 안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가 그 다음에 강조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강조돼요 reach 불러주세요 그 다음에 johnson dental clinic 그리고 press one have 동사 appointment 그리고 press two like make appointment 그리고 have questions dental care 복합명사 그 다음에 medication 그리고 prescriptions 그 다음에 breath zero 줘 someone 대명사는 아니야 그렇다고 someone 그 다음에 그렇지 왜냐하면 조동사의 본동사는 어쩔 수 없이 b밖에 없는 거야 would be you는 대명사지만 전사구의 목적어잖아 with you 그 다음에 shortly 이렇게 강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눈으로 자꾸 익히셔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강세 따라 하겠습니다 reached 이게 진짜 어려운 단어야 내가 여기서 비법을 안 알려줄게 이게 박자가 이렇게 되거든 한 박자 반박자 반박자 그럼 박수를 치잖아 그러면 reached 이런 reached 이거 말이야 자 손바닥 준비하시고 reached 한다 시작 reached 오케이 다시 한번 시작 reached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할 때 reach it 이렇게 한단 말이야 reach it 이게 아니라 reached 이거 확실히 알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reached reached Johnson Johnson Dental Dental Clinic Clinic Appointment Appointment Questions Questions Medication Medication Prescription Prescription Shortly T 발음 안 나 Shortly 그래서 T 발음을 굳이 이걸 갖다 표현하면 Short 시어바름 Shortly 이렇게 달아요 Shortly 내가 옛날에 shortly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 근데 이게 유명한 사람인데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저 사람 아닌데 저 사람은 날 모르잖아 그래서 근데 순간 내가 너무 촌스럽게 호들갑을 떨었어 지나간대 어떡하지 어떡하지 속에 내적 갈등하다가 아 어머 셜리님 이러면서 순간 나중에 쪽팔려가지고 연예인 보고 너무 막 연예인도 아니잖아 그 부분 어떻게 보면 방송인 너무 호들갑을 떨어서 저는 좀 후회했어요 아무튼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are reached 시작 숨이 딸렸으면 숨을 덜 쉰 거야 숨을 잘 쉬어야 된다라는 게 파트 1의 사실 마지막 교훈이에요 제일 좋은 교훈 중요한 교훈이죠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이라든지 여러분들 강조해야 되는 그런 단어들 단어에 지금 강조 표지면 되지 강세는 또 없잖아 그치 하나 알려드리면 tion으로 끝나잖아요 항상 그 앞에 강세 있어요 모르셨죠 이런 게 따라해볼게요 location vacation medication medication prescription prescription 원어민의 이런 몇 가지 법칙을 알기 때문에 처음 오는 단어도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강세 이런 팁들 알아두세요 80% 틀리는 게 뭐냐면 바로 reached 아까 박수 쳤던 거 했지 reached 이거니까 이런 거 주의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파트 1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좀 약간 대비를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파트의 마지막에는 술술 토스 표현이라든지 빈출 용어 정리 문장 정리가 돼 있어요 파트 1에도 어김없이 전화 메시지 방송문 행사 안내문에 따라서 반드시 꼭 나오는 문장이 있어 예를 들어 attention ladies and gentlemen 이거 항상 나오거든 그리고 you have reached abc clinic 이런 거 thank you for calling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그런 게 꼭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라고 이 페이지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안전감을 들는데 연습을 안 해 그냥 이거 자산인 거야 본인의 자산 영어 가지고 있는 자산 목록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연습을 하세요 보면서 음성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자 오늘의 두 번째 파트는 사진 묘사하기 describe a picture이 되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묘사할 적에는 준비 시간이 주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in this part 시작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describe the picture on your screen in as much detail as you ca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th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speak about the picture 45초야 되게 페어한 거야 45초 답변해 45초 준비 시간 원래는 30초였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바뀐 부분이 좀 있다 노트테이킹은 약간 선택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고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연습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그리고 요런 것들이 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어휘와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현재 진행형을 정말 많이 쓰게 돼요 현재 진행형 B-I-N-G 근데 여기서 B-I-N-G를 쓰는데 이제 중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급하게 말하면서 She talking to others 이래 She talking to others 그럼 뭐가 빠진 거야 She is talking to others 이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비동사 빼먹지 말아라 수일치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보이는 사람도 있지 희시 구분 못하는 거 뻔히 남잔데 자꾸 쉬라 그러고 뻔히 남잔데 자꾸 히라 그래요 네 그래서 고런 점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경은 이와 같아요 가장 빈도가 높은 거로 따지면 뭐 사무실과 다 자주 나와 사무실과 식당 거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쇼핑도 몰라 내가 예전에 교재에 실으려고 이마트에서 사진 찍으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제지당했어 본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본사에서 허락을 받고 또 와야지 찍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아마 가게 안에서는 찍기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단계로 묘사하자라고 돼 있는데 그냥 무덕대고 하면 안 되고 일단 사진이 떴어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 사진도 뜨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밝혀줘야 되는 게 여기가 어딘지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사람에 관해서 먼저 얘기하지 옆에 흰색 칠판 굳이 얘기 먼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얘가 뭐 하는 것 같다 이런 거 주관적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woo he's ugly it's not my style 이런 건 필요 없는 얘기 불필요한 정보야 그냥 그 사람 남자야 and he has short hair 그런 거 ugly cute handsome 이런 거 필요 없어 자 그래서 도입부 먼저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몇 명 있는지에 관한 얘기를 이걸로 시작하죠 이 문장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어디입니까 시작 this is a picture taken at an office 자 그리고 인물수를 말할 때는 there is or there are 인물수를 말하는데 이제 수에 따라서 여러분들 한 명이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시작 there is one man in this picture 두 사람이라면 뭐라 그래 there are two people 이라면 되지 two people in this picture 근데 굳이 있잖아 남자 여자 한 명씩이라고 there are one man and one and one man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전체 수를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대상들을 말할 땐 대상들의 위치가 중요한데 위치를 반드시 밝히고 난 다음에 뭐 하고 있는지를 말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인물도 위치 여기 흰색 침편도 왼쪽이라는 위치 말하고 인물은 어느 순서로 묘사합니까 시작 위치 외모 동작이에요 이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거든요 위치 외모 동작이라고 근데 친구들 꼭 이런다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a man he is standing he is holding a pen he is wearing a suit 이런 적 있지 he is talking 하고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물론 괜찮아 그런데 순서를 좀 지켜서 왜냐하면 사람이 한 명일 땐 모르겠는데 여러 명일 때는 너무 혼란스럽거든 그러니까 위치 외모 동작을 반드시 순서를 지켜주세요 자 그러면 위치를 내가 이제 말을 하라는데 위치는 이 다섯 개 위치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다섯 개 위치로 오른쪽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on the left side 왼쪽이나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오른쪽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가운데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배경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앞쪽이 in the foreground of the picture 자 이 단어는 foreground지 front 아니다 front라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 in the foreground of the picture 저 4이 앞전자인데 우리가 일기예보에 뭐 봐 weather forecast 미리 말해주는 게 forecast잖아 그래서 이게 다섯 개 위치인데 자 요거는 그렇다 치고 요걸 기억해야 돼 이 다섯 개 전사 위치에 따라 기억하는 거야 자 제가 말하면 빨리빨리 말해보세요 집중하시고 오른쪽 뒤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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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앞쪽에 뒤쪽에 오른쪽 가운데 앞쪽에 영상 보는 사람도 쟤네 이상하다 집중을 해서 이 다섯 개 위치를 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다섯 개 위치니까 전치사가 양쪽이 on이고 얘네가 in이죠 그 패턴을 눈으로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남자가 있다 시작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a man 그 다음에 외모죠 시작 he has short hair he is wearing a suit 참고로 머리는 셀 수가 없습니다 s는 or를 붙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he is standing up and giving a presentation 실제로 점수로 따지면 동작 동사에서 제일 많은 점수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을 빼먹으면 안 돼 외모는 차라리 말 안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그 사람 옆에 있는 위치 시작 next to him there is a whiteboard 아니면 왼쪽이라면 시작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a whiteboard 그렇게 해도 되지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 시작 maybe he is working 그게 이제 순서라고 그게 순서 전체적으로 스텝 1, 2, 3 자 그러면 이 사진에 그걸 다시 대입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이 사진 어디서 찍었대요 시작 this is a picture taken at a restaurant 몇 명 있어? there are three people in this picture 그쵸? 사람이 세 명인데 여자를 말할 건데 여자가 누군지를 말하려는 방법은 위치밖에 없잖아 그래서 위치 표현을 반드시 써야 된다 왼쪽 여자부터 시작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a woman 그녀는 금발 머리 she has blonde hair 어 하면 안 되지 she has blonde hair 분홍색 셔츠 is wearing a pink shirt 동작은 she is making a gesture and placing an order 주문을 한다 그치? 가운데 여자 보세요 시작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there is a woman 말청머리 she has a ponytail 얘는 어 를 써요 she has a ponytail 그리고 앞치마 she is wearing an apron 동작은 she is standing up and taking 그치? 저 사람이 한 주문이니까 D 오더를 받는다 어 그 다음 오른쪽 시작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a man 곱슬머리 he has curly hair he is wearing a shirt and a tie 앉아서 뭐해 he is sitting down and using a laptop computer 이렇게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위치와 외모와 동작을 다 말했으면 앞쪽엔 뭐 있어요 시작 in the foreground of the picture there is a table 뒤에는요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there is a menu board 그치? 그리고 마무리는 제가 학생분한테 모든 사진 거의 8, 90%의 사진을 이걸로 끝내면 된다 아마도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가시나 봐요 보다 뭐야 시작 maybe they are having a good time 그치? 그래서 이 정도 분량을 45초에 말하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적을 6, 7을 받을 목표가 왜냐하면 6, 7이라는 게 6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7을 목표로 했을 때 문법이 틀렸을 때 6이 나오는 걸 목표로 해야 돼 완벽하게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덜 말할 거예요 선생님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최대한 많이 맨날 말하라 그러잖아 들어보세요 그리고 따라할 수 있을 때는 따라하세요 다 같이 시작 obviously This is a picture taken at a restaurant There are three people in this picture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a woman She has blonde hair and she is wearing a pink shirt She is making a gesture and placing an order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there is a woman She has a ponytail She is wearing an apron She is standing up and taking the order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a man. He has curly hair. He is wearing a shirt and a tie. He is sitting down and using a laptop computer. In the foreground of the picture, there is a table.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there is a menu board. And maybe they are having a good time.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게 연습을 일단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야.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사실 여기 나오는 위치, 파란색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외모 표현하기, 동작 표현하기, 이거를 곧장 사진에 적용을 할 수가 있지. 여러분, 이 사진 보고 본인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45초간 큰 소리를 해보세요. 큰 소리로 바로. 자, 시작. 여러분, 이 사진은 사진을 찍고, 동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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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자 그럼 옆에선 마이크 잡아봐야지 자 옆에 분이 또 이제 배운 이론으로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뭐 쓰더라도 신경쓰지 말고 계속하시면 돼요 시작 하나는 아시에요 이건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 킁킁킁킁킁킁킁킁킁킁 라고 한숨 한숨 아시리로 저는 ㅅ예로 여우면 нее 이런 자 이런 대표적인 모습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요 답변을 막 하는데 마무리 maybe 못하고 끝났다 선생님 나 중간에 답변 잘라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괜찮아요 일단 하는 얘기 계속 하면서 잘리는 게 갑자기 뭔가 화장실에 갔는데 일 덜 보고 끊고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자르지 말라고 그냥 계속 말하면 돼 잘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내가 시작할 때 이분이 on the left side라고 안 했지 on the right side에서 내가 이걸 R로 쓴 것 같거든 만약에 내가 잘못 들은 거면 sorry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에는 본인이 right side를 했기 때문에 내가 R로 쓴 것 같아 그래서 아 아니구나 아니다 이거 레스토랑이었구나 sorry 이거 레스토랑이 했기 때문에 R three people 그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left side에 여자 입고 long hair 맞죠? black shirt 그렇지? looking at the waitress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placing in order도 말했어 아까 우리 했던 거 그리고 middle of the picture man woman she has a ponytail 오케이? 근데 포니테일이라고 하긴 좀 약간 문제가 있어 남자분이라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여자분들 포니테일이라고 하면 말총 머리의 어떤 머리 스타일이잖아 그치? 말총 머리의 머리 스타일이나 한 묶음이라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여자가 뭘 길 때 머리를 이렇게 묶을 때랑 여기 이렇게 묶을 때랑 그날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를 여기 묶을 땐 그냥 편하게 머리 이렇게 묶을 땐 편하게 그냥 앞에 마음은 편하게 근데 이렇게 묶으려면 어때? 좀 약간 마음과 뭔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데 이게 꼬았어 여기 따온 것까지는 포니테일이 아니야 그래서 딱 묶었을 때 여기 정수리에 이렇게 옮혀서 묶었을 때 여기 말꼬리 모양이 돼야지 여기 포니테일 이게 잘 나오기 어려워 나같이 머리숱 적은 사람들은 저게 안 돼 포니테일도 머리 빠진 포니테일이 되지 머리숱이 많아야지 좋은지 약간 예쁜 모양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포니테일이 아닌 거지 이거는 she has brown hair 정도로 처리할 수 있고 이거는 유니폼이라 했는데 un-유니폼이 아니야 그게 좀 스토리가 있는데 유니폼이라는 단어는 you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you는 물론 모음이에요 하지만 소리가 y, you라는 자음 소리가 나요 그러면 실제로 쓸 때는 she's wearing a uniform이라는 거야 un-유니폼이 아니야 그래서 I went to 대학 갔어요 라고 할 때 I went to a university 라고 하죠 un-안하죠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un-university 아닌 거 you가 y 소리인 자음 소리라서 a university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했던 모습을 보면 6에 140, 150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시간에 맞춰서 이런 실수를 줄이면 레벨 7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분법적인 실수를 줄여야 레벨 7이 된다라는 거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there's a table 여기 앞에 뭐가 많다라고 말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휘력이 된다면 뭐가 있어 there are many things such as wine glasses napkins and so on 그것도 어휘력이니까 레벨 7을 받기엔 그런 것도 좋죠 뒤에는 뭐라 할 거예요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there's a bar 아니야? 카운터보다는 bar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there's a bar 그래서 maybe they're having a good time 그래서 사진 묘사는 여러 사진을 보기에 앞서서 제가 당부하는 건 이 사진을 완벽하게 하라 해요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어 표현이라든지 연습하다 보면 45초라는 그 부분에 맞춰서 유창성도 길러지거든 그러니까 이 사진을 45초 맞춰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문법 안 틀리게 왜냐하면 그 첫 단추가 첫 습관이고 모든 사진의 그 습관대로 나와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꿈을 꾸다가도 저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파트에도 여기 파트 2의 마지막에 보면 제가 첫날에 외우라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여기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자 여러분들 공부했는지 내가 한번 그들은 박수를 친다 영어로 영어로 그들은 박수를 친다 They are a pawning 그치 그리고 그들은 실험복을 입고 있다 그거 봐 너네 공부 안 했잖아 그거 공부했으면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리스트에 다 있단 말이야 그게 여기 공부를 하라고 왜? 시험에 나오니까 내가 이거 정리해 놓은 거라니까 실험사진 나와요 현미감을 들여다봐 그럼 뭐라 할 거야? Looking into a microscope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한 거니까 요거 파트 2 끝에 있는 동사 단어들 동사 위주로 점수가 나니까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게 첫날 수업이잖아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첫날 막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근데 이제 수업을 한번 듣고 난 다음에 첫날 수업을 다시 들어보면 아 쌤이 그날 첫날 그래서 이거 외우라고 했구나라는 게 깨달음이 오지 자 파트 5도 사실 오늘의 인트로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트 5 디렉션도 읽어볼게요 시작 45초 준비 60초 말하기 이때는 노트테이킹 필수 음성 나올 때 노트테이킹을 꼭 해야 돼 그래서 종이 하나 조금만 준비해보시고 조금 이따 잠시 쓸 거야 자 음성은 나오는데 화면에 지문은 안 나와요 그래서 노트테이킹이라는 걸 저희가 하는데 준비 시간 45초 동안에만 노트테이킹하는 건 아니에요 음성 들으면서도 노트테이킹을 계속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내용의 연관성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음성에서 들은 내용과 내가 말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분명히 엄청 큰 감점이 있어요 동문서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어떤 내용을 요약해 주시고 해결책을 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의 일관성 뭔가 취하는 입장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일관되어야지 뭔가 처음에는 야 직원들이 뭔가 잘못을 한대 잘못을 한대 막 탈러 이렇게 좋은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아니 걔네 잘라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관성 유지해 주시고 어휘문법 중요하죠 자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간단하게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맵이에요 여러분들이 파트 5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들었을 때 이해를 해야 되고 더불어서 이 상황에 발맞춘 해결책 알죠? 해결책을 딱 알아야 돼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내가 딱 요거 하면은 해결책을 딱 세 개를 짜라락 말할 수 있어야 돼 직원 업무 보상 해결책 뭐야? give a vacation, give a bonus, hold a party 그치 보통 두 개까지만 내가 세 개까지는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딱 이거 뭐야? 이러면은 세 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교재에 181에서 184쪽에 보면은 친절하게도 정리가 돼 있지 그래서 내가 그걸 외우라고 기억나? 첫날 핸드아웃 줬는데 안 외운 사람도 있잖아 내가 빈칸 채워오라고 핸드아웃을 줘가지고 해오라 했는데 안 외운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는 거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주 중요해요 이런 상황을 저희가 다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음성 메시지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이게 토스가 시행이 되고 첫 번째 변화를 겪었던 게 요거였어요 원래 처음에는 요거밖에 없었거든 전화 메시지 근데 이제 좀 다양성을 두기 위해서 요렇게 나왔어 여기 이제 무슨 차이냐면 여기에서는 한 사람이 막 떠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해 근데 심지어는 설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중에 한 명인 거야 회의에 같이 참석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근데 차이가 있다면 얘는 내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너가 좀 아니까 나 좀 도와줘 해결책 좀 말해줘 하고 전화 끊는 거고 얘네는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게 문제가 있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해? 회의가 끝났네? 각자 생각해보고 나한테 전화 좀 해줘 이렇게 끝내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저거나 저거나 전화 메시지로 답변을 남기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선생님 토익 엘시는 호주 발음, 영국 발음, 그 다음에 미국 발음 거기 인도 발음은 안 나오니? 아 인도 발음 나오면 니네 끝장나는데 인도 발음 나오면 절대로 990점 못 받는다 인도 발음은 계속 이렇게 먹어 소리 안 뱉어 인도 애들을 약간 그 모국어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토익에 인도 발음 섞이면 대박 나겠다 아무튼 얘네는 아니에요 얘는 그냥 미국식 발음 해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자분 발음이 조금 더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남자분 성어가 가끔 저음이면 좀 또렷하게 안 들리는 경향은 있더라고요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게 좋아 해결책 제시는 어떻게 하는가 일단 다섯 단계로 해결책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은 유형별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들어봐야 되니까 이거를 먼저 음성을 한번 듣고 어떤 메시지인가 노트테이킹 한번 해보세요 Hello, this is Amanda Jones, the mayor of Vincent Town As you know, we have plenty of wilderness around our town for people to enjoy So we thought this could be a great way to attract more tourists Since last year, the town has made lots of investments to make bike trails in hopes of attracting more people However, despite our effort of advertising the new bike trails on TV and the internet, we haven't seen a large increase in tourism Since we made a huge investment, we need to see some positive results You have been working in the town's tourist department for a long time So I would like to hear your ideas on how to promote our bike trails And encourage more people to use them Please leave me a message at extension 1 Thank you, bye 자, 고생했어요 자, 얘가 어디서 일하는 누구예요? 누구야, 누구? 정체가 뭐예요? 정체 Mayor Mayor, mayor가 뭔데? 시장님이, 시장님이 전화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 듣고서 초반에 누가 전화했는지를 막 써야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요령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얘네가 누구를 좀 약간 원해요 원하는 게 뭐야? attract tourists, 그치? 그런 걸 써놨어야지 그래서 뭘 만들었어? 뭐 만들었어? 비로 시작하는 Mike trails 사실 그것만 썼으면 돼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 그래서 그걸 써놓고 아, 요런 부분들이 뭐 이런 거 중간에 이렇게 길게 쓸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advertising은 했어요 인터넷에 advertising 한 거 요거는 알아만 두면 돼 왜냐면 이미 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참고로 답변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1인 메시지야 쫙 나오지 1인 메시지의 특징은 초반에 내가 누군데라고 나와 그게 이제 듣기 첫 번째 포인트야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대화 들어볼게요 대화는 어떻게 되는가? Listen Since there is plenty of wilderness area around our town we tried to attract more tourists with bike trails even though we advertised on TV and the internet there doesn't seem to be much interest in them I agree we haven't had a large increase in our tourism despite all the investment we have made there must be some way to promote our bike trails and encourage more people to use them We don't have much time left here today We don't have much time left here today Please try to come up with some ideas and call my office to share them Please leave a message if I don't answer the phone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화일 때는 내가 누구니까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볼까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훅 들어가지 우리가 지금 자연이 넓고 상태이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그런데 여자가 맞아 네 얘기가 맞는 얘기 같아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같은 곳에서 일한다 우리 town 우리 town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목표라는 건 누굴 끌고 싶어? tours tours를 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 찾아내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항상 보면은 we don't have time left call my office and leave a message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사장인지 부하 직원인지 메이어가 누군지 여행급 디파트먼트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아무튼 같이 일하는 것만은 확실해요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show that you recognize the problem 문제를 인지를 했다라는 걸 요약해서 보여줘야 돼 내가 알아들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propose a way of dealing with the problem 해결책 말해야지 해결책 그래서 해결책을 말하고 요약하는 방법이 아주 근사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이 템플릿이라는 거야 제 유튜브 채널에 베트남, 태구 그리고 얼마 전에 코스타리카에서 또 팔로워가 나타나가지고 샘 채널을 보면서 토스 공부를 하고 있다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도 우리와 함께 토스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분들이 하나같이 목청을 높여서 막 얘기하는 게 나도 템플릿을 알고 싶다 여러분들 있어요 템플릿 교재 177쪽에 있어 알겠지 이 템플릿 걔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가끔 가다가 띄워줘 그러면 그걸 이제 스탑을 화면 정지시켜 놓고 화면 캡쳐를 해야 돼 걔네는 여러분들은 교재 있으니까 요거를 빨리 외우시라고 중요한 건 이게 교재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면 막상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버벅이잖아 외우지 못하면 그리고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여기가 요약 내가 알아들었다 그리고 여기가 해결책 해결책은 하나 말고 적어도 두 개 그래서 하나만 말해도 되는데 연관된 거 보통 두 개 말할 수 있게 내가 챙겨주잖아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큰 소리로 육수니까 너무 빠르지 않아도 돼요 나랑 똑같이 맞춰서 시작 Hello this is 누구 I heard that we made new bike trails to attract more tourists however there is a problem because it is hard to attract them so you'd like to get some help with this matter first of all I'm sorry to hear about the situation however I'm happy to say that there is a way to help you out after looking into the situation I came up with the following suggestions I think it is a good idea to advertise on SNS that should be very effective also why don't we give a discount to tourists that should be very helpful those are my suggestions if you need more help feel free to call me back anytime bye 이게 딱 1분이라고 왜 웃어 왜 웃어 딱 1분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가 문제냐면 좀 외웠어요 지금 오늘 이게 이 날이야 근데 좀 외웠어 외워가지고 어떤 경지에 달하는 날이 있어 그 경지가 언제냐면 이걸 갖다가 진짜 혀 끝에 이게 말려 막 막 소리가 감겨가지고 르르르르르르르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심지어는 60초도 아니야 한 45초 때 이걸 끊는 애들이 있어요 옛날에 제주도에 뭐 제주대학교 학생회장 하다 내가 서울에 유학을 와가지고 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말이 좀 빨라요 이걸 갖다가 38초에 끊었다고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38초에 굳이 말할 필요 없어 쌤이 일부러 60초 동안 말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왜 굳이 그걸 빨리 랩처럼 말해가지고 38초로 만드냐 그러지 말하라 얘야 라고 말하게 되는 상황이 와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입에 계속 하다 보면은 입이 익숙해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계속 빨리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초반부터 빨리 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어차피 회가 거듭할수록 빨리 지거든요 근데 외우는 거 자체를 완벽하게 외워야 돼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래서 이거를 60초에 딱 말할 수 있는 걸 목표로 사실 영상강의든 다음 현장수업이든 다음날 전에 외워야 돼 왜냐면 다음날 문제 풀 거거든 그럼 다음날 이거 못 외우면은 문제 못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상강의 하시는 분들은 보시던도 다음날 이거 클릭하기 전에 외워야 돼 클릭을 하면 안 돼 외우지 않으면 알지? 현장강의에서 경험해 봤잖아 그럼 다음날 멘붕 오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그래서 여기도 이제 뒤에 표현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어떤 상황에 어떤 해결책을 말하는지 요약해 놓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요거에다가 템플릿을 딱 끼우면 1분짜리 답변이 되거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와우!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보면은 토스 파트 1, 2, 3 이런 내용과 함께 이론 이런 거 얘기들 해봤고요 수업을 한번 들었다라도 한번 더 정리가 되면은 훨씬 더 이해가 높으니까 이해도가 높으니까 아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클릭을 하기 전에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파트 2 아까 제가 막 이 단어 외웠습니까? 하고 파트 2 끝에 있는 그 단어들 외우고서 핸드아웃에 빈칸을 채워봐야 돼 내가 외운 스스로 퀴즈를 풀어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 파트 2 45초 그러니까 손으로 그린 세 사람 그림 있지 그거를 45초 안에 말할 수 있어요 시간 맞춰 연습하기 45초 파트 5 템플릿 외워야 돼 그리고 파트 5 해결책 속 그 빈출 해결책 있죠 상황 속 해결책 요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 해결책을 다 외우고 빈칸에 빈칸을 써봐야 돼요 여기다 이제 온라인 학습자들도 그 교환으로 나가요 그거를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해봐야 돼 그리고 이제 음성 다운로드 받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되게 분량이 많거든요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그리고 외운다라는 건 하염 없죠 45초 안에 넣는 것도 하염 없죠 이거를 하루치에 소화를 못하면 사실 내일 불가한 거야 요즘 내일 그 진도를 맞춰 나가야 되니까 수업을 들어봐서 알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했어? 24시간 중에 한 4시간에서 6시간 잘까고 하고 나머지 시간 토스 해야지 이게 소화가 가능할 거야 라고 했던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야지 결론적으로 2주 커리큘럼 대로 끝내둘 수 있겠던가 이걸 사실 내가 제일 우려하는 건 영상 강의 보시는 분들이 1.5배속 2배속으로 수업 듣는 거 내가 알거든 이걸 듣고서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연습은 1.5배속 2배속으로 하면 안 되지 정확하게 45초 1분 맞춰서 해야지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잘 준비를 하시고 저희는 다음 수업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2 Franz